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면 회를 먹지 뭘 회를 먹어야지 갑자기요? 저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요 네? 모르겠는데 이거 노래예요? 바다에 가면 촬영을 해야 되지 오징어도 있고 네 아 테스트 하신 건가요? 아 네 튜브도 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건우기도 있고 제로 베이스 원도 있고 네? 예? 바다에 가면 물고기도 있고 계속해요 좋죠? 좋습니다 조개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바비도 있는데 제가 바다에 꼭 보고 싶긴 했거든요 제가 자연환경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형과 자연환경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